말도 서서히 풀리고, 비도 안하고, 하참, 새집집길 딱 좋은 날씨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홈살리는 홈쇼핑의 쇼호스트 현아입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아씨 무슨 걱정 있어요? 안색이 영 안 좋은데요? 아니, 새집에 하자가 생겨서 동사업체한테 따졌더니 무릎을 새로 일관하는 거 있죠? 아, 정말 미치겠다니까요. 하, 참. 자리가 살 집 아니라고 품질에 신경 안 쓰는 거 참 문제죠, 문제. 아, 참. 현아씨한테 걱정할 수 있어요. 무슨 상품이에요? 정 좀 알려주세요. 제발. 네, 오늘 새벽시켜 드릴 상품은 바로 반족주택 품질 보증입니다. 네? 주택품질... 뭐라고요? 큰맘 먹고 지은 내 새집에 곰팡이나 벌려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상품은 절대, 네버, 그런 하자들이 고객님의 눈에 띄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에이, 저는요. 하자에 대한 보증은 듣도록도 못했어요. 하지만 주택, 도시, 보, 증, 공사, 허그라면 가능합니다. 건설한 업체로 남올라가 하는 하자 보수 비용을 허그가 책임져 드립니다. 여기도 하자, 저기도 하자. 새집에 생긴 곰팡이 균열에 마음도 썩어 문들어 주신다고요? 공사 건수는 내 거 하자더니 하자는 노릇이 네 거 하라는 시공업체에 분노 게이지가 콸콸콸콸! 그럴 때 믿을만한 게 있었으니! 이름하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단독주택 품질 보증! 단독주택 품질 보증이 여러분의 새집의 품질을 보증해 드립니다. 소 읽고 외양감 고치는 겸 아닌가요? 새집인데 하자는 당연히 없어야죠. 흠, 칩! 각장은 싹 하달갈갈 마시라! 집 짓기 전 공사 때부터 수차례 현장 검사를 통해 사전에 하자 발생 차단! 이것이 새집 마련의 꿀팁이로구나! 하하하하! 어머, 생각보다 세심한가요? 하자 보수 비용은 얼마나 증명되는 거죠? 놀라지 마시라! 무려 공사비용의 5%, 5%까지 허그가 보증합니다. 어머, 그거 정말 개꿀팁이네요! 한국주택 품질 보증,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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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보증, 아,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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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이 상품 시청자분들도 생소하실까봐 제가 가경시켜 드리려고요. 아, 살기 좋은 우리 집을 위한 단독주택 품질 보증! 단독주택 품질 보증, 이 영상 종료까지 단 10초! 10초 남았습니다. 새 집의 품질을 높이는 꿀팁! 꼭 알아가세요! 단독주택 품질 보증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하단에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홈살리룸 홈쇼핑의 주택 도시보증공사 이형대, 쇼호스트 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